아이고 이따 수선해 주세요 아 네 어? 일요일에 수선해 꼬무는 어디에 입나? 접어 입어야 돼 그럼 가지고 제가 이따 봐 제가 접어드릴게요 일요일에는 수선을 안해 그래도 사장님은 웬만한 건 다 수선을 하셔야 돼서 어 같이 평일에 오시는 게 좋아요 토요일까지 먹으니까 거울 한 번만 봐주세요 근데 너무 예쁘다는 거 안 돼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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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식스, 라피도, 시바람, 라코스테 이런거 치고 다니는 새끼가 무슨 멋을 한다고 쩡놈새끼 무슨 가게에서 담배를 펴 옷집에 야 저 킥 차라 저 흑돼지 저거 크로코다일 치고 갖고 그 친구도 하면서 라코스테라 우기다 도도로 쳐맞는 새끼가 신한이 많이 담배 안필고 있으면 잘라여 아 아 카색 도란데 무슨 소리가 오시네 카색 도란데 쟤 카색 도라 하아... 어쩌다 담배客... 요 오면 요놈솥님도 담배 다 핍니다. 해운대... 해운대니까 가능하지? 꼭 앞두 떨구요... 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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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 뼈, 뼈, 뼈 뼈 뼈 뼈 사장님, 사장님이 긴 스카프 하신 적 있었잖아요, 머플러. 무슨 색이 있죠? 검정색도 있었어요? 이거 검정색은 솔직히 10월 10일씩. 무슨 색이야? 오늘 목이 약간 허전한데 여기 있는 굴레 기본이 있거든요. 왜냐면 이게 안 땡겨. 안 땡겼나? 지금 밤에는 춥잖아요. 오늘 비 와서 습해서 그렇지. 아, 또 선생님 기본 공간이 뭔가 더 있으세요? 여기서 둘이서 하고 가자. 검정색. 검정색. 검정색은 없어요? 그러면은. 이 티 있고, 이게 네크가 좀 별로라서. 스카프 꼭 해주세요. 나중에 좀 날 틀어서 넣어주면. 검정색. 여기까지 있어도. 고기. 고기. 너무 맛있게 atenção. 초점에서 지켜보실처럼. 근데 수건이 너무 맛있었죠? 먹어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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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니트가 별론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장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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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